반찬으로 자주 만들어 먹는 두부조림에 냉동실에서 잠자던 대패삼겹살을 살짝 얹어봤더니 양념 맛의 신세계가 열렸다 저렴한 비용에 맛과 영양까지 고루 갖춘 밥반찬으로 두부조림만한 게 없는 것 같다 두부의 물기를 잘 빼줘야 구울 때 기름이 튀지 않는다 다양한 채소에 버섯까지 추가하면 맛이 훨씬 풍부해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간이 좀 걸려도 노릇하게 구워주면 으스러지지 않는다 여기에 대패삼겹살을 얹어주면 바로 메인 요리가 된다 고기 부피가 커서 양이 많은 것 같지만 막상 먹을 때는 부족해서 고기를 찾아 뒤적이게 되니까 최대한 듬뿍 그대로 물 한 컵을 둘러준다 고기는 양념과 살짝 버무려 물을 잠기게 하고 뚜껑을 덮어 샘불에 끓여준다 고기를 좀 더 끓여줍니다 바로 먹는 것보다 10분 정도 뜸을 들이면 고기에 양념이 쏙 배어 더 진하고 깊은 맛이 난다 밥에 두부와 고기를 얹어서 한입 가득 먹으면 부드러운 두부와 고소한 삼겹살이 매콤달콤한 양념과 찰떡같이 어우러져서 탄성이 절로 나온다 육즙이 양념에 스며 나와서 맛이 훨씬 풍부하고 구운 김에 써먹으면 밥 한 공기가 뚝딱 사라진다